8월 9일 오늘은 AOA 데뷔 6주년입니다. 데뷔를 하고 엘비스 여러분을 만난지 벌써 6년이나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. 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항상 엘비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데요. 네 앞으로도 엘비스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AOA가 되겠습니다. 항상 지켜봐주세요. 네 엘비스 여러분들께서 저희 AOA가 행복하면 엘비스도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. 저희도 엘비스가 행복해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엘비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만 남겨드리는 AOA 될테니까 우리 함께 소중한 트럭 더 많이 만들어가요.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. 엘비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언제나 AOA 생각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AOA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